다위가 함부로 너리 트지 못하게 불안한 너의 표정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어 알 것 같아 깊어진 너의 한숨 깨질 것 같은 웃음 느낄 수 있어 나도 다 알아 아무 말도 듣지 마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난 너에게로 가고 있어 뭐가 그리 복잡해 이렇게 좋은데 그 누가 뭐라든 아무 상관없어 이 차원 따위가 함부로 너리 트지 못하게 그 마음만 지켜 여기서 또 놓쳐버리면 후회할 테니까 돌아가나니까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걸 그냥 가끔 그 마음만 하면 되니까 너가 함부로 너리 트지 못해 되고 또 아저씨 계속해서 음료가 함부로 너리 트지 못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작하기로 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